12시 안녕하세요 군인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여기 바닥에 돌로 돼있어가지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운행 녹화문입니다 그런 장면이 서울 없이는 아파트는 또 뭐 10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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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키 Advisory 여기는 색깔이 연도색이라 아 이거 첩병조주에서 전망이 아주 좋구나 좋다 유명하지 이거 붕어침 근데 자녀 코로나 때문에고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이 모습을 세븐일레븐도 와요 이 시골에도 세븐일레븐도 있고 애장국장 그래 아이고 희한하다 그래 요새는 시골에도 그래 세븐일레븐도 있고 다이어트 여기 시골에도 그래 세븐일레븐도 있고 그래 시골에도 그래 세븐일레븐도 있고 아닌 blacks 이렇게 사위 보다는 도둑둑둑둑 브래바리아 브래바리더 진짜 승헌 옛날에 성원에 맑았지, 어떤 날가 수원했을때. 성원에 차 세워놓고 전술타고 수원가고, 아바이 또 몇시에 갑리던 성원에 나오라고 또 나오고, 어때가 좋았다. 그래, 성원에 차가가 높다. 그래, 흐르기도 했는데, 저도 저번에 만나서 전철타고 안해가지고 갔다오고. 전철이 있다, 진짜. 성원에 있는가? 성원에 왔어, 성원에 왔어. 성원에, 은크림에 자아가 또 왔어. 빡 받을 것 같다, 깜하네. 다 nessa Covid 산 건물엔 산гор profund으며 달가게 바뀌었어요. 나이 pac대口 전주 복사 옛날에 장새방하고 이모하고 정의라고 이란 나라가 있으면 다 하고 저기 문왕산 그 저 재환이 재우개하고 결혼하는 중국집 뭐 뭐지 건더편에 보면 문왕산 거기 가니까 중국집 어 결혼식 했는 중국집 그 재규하고 재환이하고 다 거기서 했거든 좀 억울한 문 무슨 각인데 그 건너편에 인왕산 거기에 장호강 말고 그 저게 그때 초보민 아 그때 그 진달래 진달래하고 그 마이페이스가 거기서 대조옥이 사가서 구워먹고 했다 생각이 나네 사진이 있는데 집에 아 옛날이야기다 아 옛날이야기다 아 아 아 하림각 하림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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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하림각이라고 중국집 유명한데 있었어 거기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이제 부패식으로 요리가 나왔는데 그 맛있게 했지 아 그래 그거도 갔다가 그래 그거도 갔는데 아이고 재귀도 연애가 혼자 살고 있고 자 아이고 그래 비싼하나 딱 하지 아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았다 여자가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여자답고 여자답게 다 소원한 곳이라곤 하라니 없어 그 여자도 나랑 책만? 그래 좀 살면 남자도 질려버려. 처음에 연애할 때는 되게 이뻐 보이지만 살다 보면 아주 질리지. 그 저 어도할 때도 애를 밀고 씻어야 되는데 그냥 딱딱 샤워만 한 번 나온다고 그 때문에도 그런 거 다 싸우고 있거든. 아니 그 여자는 때를 안 민요? 그래 때를 밀어야 되는데 안 민다고 제게가. 네, 그래 두럽다고. 저거 시험한테도 아이고 어머니 때를 좀 밀으라고 하세요. 때는 안 밀고 그냥 딱딱하고 나온다고 그지랖아고 쌓더만은. 어떡하나? 아니 그 매일 샤워만은 매일 샤워만은 안 밀어? 그래 많이 근데 여자 마음은 막 때를 밀어야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기격태격 하다보면은 질리지. 아무리 이쁜 여자가 하고 결혼해서 새끼까지 낳았지만은 질린다. 남들한테 질리게 만드는 거야 야가. 아 질린 여자에요? 그게 그 친정엄마가 그래. 친정엄마가 그렇게 별나고 저거 나편이 저 노한테 근데 경험은 했거든. 했는 그걸 천하의 대통령이 된 것 같잖아. 막 그래. 찬란책을 하는 거야. 아 경험은 역시? 생기게 굴락굴락하여 또 깍두에 도야먹을 짓이 생겼어. 그걸 아버지가. 근데 사실 나는 좀 예쁘장하여 생겼는데 그가 오빠라는 아들도 꼭 좋고 인상 그대로야. 덩치도 막 이만한게. 오 그단 말이다. 그래. 병원에 있는 기계는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허풍을 덜고 그냥 그라도만. 아유 그치. 오래 못갔지. 강남에 살아야되는데 강남에 안살고 여사한다고 완전 강남에 집사자고 영원이고 아 그래. 강남 타령. 예예. 그래. 산거같습니다. 열두자랑. 비밀하고 부인가리 아무리 희해하고 심각한 치워받이 팔짱을 drive. 보통 성격가지고 그래. 몬하거든. 아유, 별다리. 그 전에 가더만은 또 결국은 헤어졌어. 아버님 아버님. 그래. 시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그냥. 그래.